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.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인터로조 살펴보겠습니다. 매수가는 3만 1,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5% 가지고 계시는데요. 아니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강세인 건 알겠는데요. 이 종목은 도대체 언제 날아갈까요? 라고 하시면서 콘택트 렌즈에 관해서 독보적인 기술과 또 영업이익도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하고 눈물 눈물 보내주셨어요. 좀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. 인터로조 오늘 3만 1,0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. 그래도 최근의 흐름만 보자면 우상향 흐름들 다시 한번 잘 그려주고 있기는 한데 더 확실하게 날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. 인터로조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을 받아야 할까요? 네 일단은 실적을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콘택트 렌즈 쪽에는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작년에 유럽폐항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. 때문에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와졌고 아마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은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인터로조가 사실 실적만 봤을 때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기는 한데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급등이 나온다 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이어나갔었던 종목이에요. 지금 보게 되면 이 긴 시간 동안 약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까지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인터로조가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3만 2천원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 부분이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인터로조가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단가가 조금은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단 부분에 지금 많이 가까우신 상태라 결론적으로는 현재 1차 목표가는 3만 2천원이 될 겁니다.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거의 이제 그냥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때문에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게 되면 5일선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약 3만원에서 2만원 9천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일단 5일선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향후에 재매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인터로조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약 2만원 후반대 정도 혹은 3만원 정도 도달을 했을 때 이 구간부터 이제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. 그러면 평당가가 약 3만원에서 2만원 후반대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정도까지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3만 2천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서 이 3만 2천원 이상을 노리려면 결론적으로는 또 인터로조가 올해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까지는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워낙에 박스권을 이어왔었던 만큼 저점 부근에 다시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고점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고점 부근을 다시 뚫어주는 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3만 2천원 구간이 워낙에 강한 매물대인데 최근에도 이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차익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뚫어주기에는 무언가 강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일단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약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모았다가 3만 2천원 구간 근처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차익실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단가가 조금 높으시거든요. 조금만 이제 한 3만원 정도만 되셨더라면 오히려 이제 모아가셔라라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단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주시고 손절을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기간이 아마 길게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. 5일선 이탈하고 다시 한 번 자리 잡았다가 그 다음에 요구해서 다시 한 번 또 1차 목표가구에서 올라오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요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비중 확대해서 이 3만 2천원 1차 목표가구에서 정리하는 걸로 이제 노리시고 만약에 기간이 길게 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지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도 충분히 고려해보실만 하다 생각이 됩니다. 더욱더 헐헐 제대로 날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. 5일선 꼭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부근에서 매도 타이밍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